LG생활건강의 주가가 바닷건을 헤매자 주가는 더 빠지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LG생활건강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화장품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의 주가는 7일 3.99% 오른 138만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전날보다 8% 늘었습니다. 이날 주가는 1월 4일에 161만 2천원보다 14% 하락한 수준입니다. DB금융투자는 LG생활건강이 안정적인 성장 매력에 비해 지나치게 하락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화장품은 면세채널 부담과 중국내 경쟁심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간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4만4천주, 외국인은 1만8천주를 각각 사들였습니다. LG생활건강은 소액주주 비중이 49%에 이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베이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allow us to negative.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171만 4천원 살았 깜 Нав 인 하 하 val